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인원인 3828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했는데요. 17개 종목에서 경기가 열린 가운데 지난 대회까지 전시 종목으로 열리던 슐런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장애인체육의 미래인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과 화합, 인내하는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창업 특화 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특히 센터는 올해부터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센터는 AI, 인공지능을 포함해 3개 특화 프로그램에서 분야별로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창업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시제품을 공모합니다. 접수는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요됩니다. 공모전 참가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 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이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 예술가 100인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전시된 작품은 작품당 5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 대상 기간인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현장 판매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공단 홈페이지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